안녕하세요 AMG 입니다. Q7 18년식 차량의 노바 제트나인 12.5인치 리어 모니터를 장착하였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2개 다 틀어 놓은 거구요 조우석은 자체음성 맞춰놓은 거고 이쪽이 운전석이죠 조우석은 차량 블루투스로 잡아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볼륨을 줄이고 양쪽 다 와이파이를 잡아놓은 거구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음성을 따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hdmi 컨넥터랑 usb 컨넥터 전원책 등이 있고 요걸 누르면 이제 기본 어플들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뭐 하고 싶은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보실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어플을 따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제트나인은 다 양쪽 다 개별 논식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두 분이시거나 이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예 손님들이나 자율적으로 와이파이를 잡아놓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엠즈 였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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